너무나 잘 알죠. 특히 예수가 그리에서 한 사실이 깨어내진 것에 다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끝났습니다. 그리 또 안에서 다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을 보면 안 끝난 것처럼 자꾸만 불순자 상태의 영적 문제들이 자꾸만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의 생활에 이 삶의 인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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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은 계속 쌓여져서 우리 아직은 인생의 인생처럼 끝났는데 왜 안 끝난 문제처럼 찾아오냐고 그럼 왜 우리의 인생에 계속 쌓여져서 우리가 삶의 인생을 만났습니다. 이 분이 복음 깨닫고 너무나 좋아서 그때부터 현장을 다 낀 것입니다. 이 분이 복음 깨닫고 너무나 좋아서 그때부터 현장을 다 낀 것입니다. 자기의 낙은 현장 속에 하나님이 하신 일 그것 때문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도합니다. 어느 날 딱 돌아보고 보니까 창세기 3장 내가 그렇게 현장 가서 말했던 물순자가 6가지 상태가 나한테 다 가있더라구요. 그리스도 깨닫고 그리스도 깨닫으면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그런데 나는 아직도 이런 부친자 6가지 상태 같은 문제들이 자꾸만 찾아오네 그게 메시지입니다. 이제부터 사단이 속이는 이 흑암의 실제 이 메시지를 잘 보셔야 돼요. 불순자 6가지 상태가 사단이 속이는 만큼 이게 육신이 다 그대로 있거든요. 그게 뭡니까? 내게 그리스도 비어져야 할 이 과정 속에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만큼 끝난 건데 안 못 박힌 자로 사는 만큼 그게 죄책을 찾아온다니까요.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깨닫는 것에 그리스도 깨닫는 것에 그리스도 깨닫는 것에 우리는 그리스도 깨닫는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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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사단이 언제 끝난지 않나요? 사단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까지 끈질게 죽였어요. 사단이 왜 역산되냐? 지금 속이면서 우리 인생 속에 사단이 하는 일이 뭔가요? 나를 날마다 죽음에 넘겨줘요. 여러분, 이게 있게 그립도 안에서 날마다 부활의 길이 하는, 이게 이 축복이 열린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복음을 시작한 그 복음을 복음되게 깨달은 믿음에 가져옵니다. 우리는 이 실제를 모르고 살아온 만큼의 종교 생활에, 이 종교의 흑암이 우리 안에 굉장히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모르고, 우리 모두가, 우리의 종교의 흑암을 풀렸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모르고, 그것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 바로 저하고 맨 앞자리에 같이 앉았던, 공부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저도 졸업하고, 그 친구가 졸업하고 같이 졸업하고 있습니다. 제가 졸업했고, 그는 졸업했고, 중국은 범용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름을 만드는 것이 저는 각각 졸업하기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진짜 이름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제 이름은 폴 파크입니다. 저는 미국의 이름으로 박범용을 사용했고, 이분이 박범용을 예정합니다. 그리고, 보러가? 저는 이 성에 서일을 통신했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은 폴 파크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몰래 들었는데. 그 사람은? 뭔가 문이 서있고, 내가 Osang을 인원이ис! 홍월이 찾아왔습니다. 그러고, 나를 보고, 어떻게 그렇든 기존의 이름을 만들고, 저는 그걸 압니다. 저도 답을 모르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한 답을 모르겠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볼 때 하늘과 땅 차이처럼 가면 갈수록 동의성은 확인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올이라는 이름을 사용했다면 그 자체가 너나 성경으로 바올이라는 이름을 욕되게 할까봐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불구하고 싶었다는 말 그 자체가 단ить의 이유를 얻어서 발급해 주셨을 것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사실 그 자체가รıyı تھ counselors 바올이라는 이름을 enseñ히 바올이 굉장히 나를 보면 좋아할 것 같아요. 내가 바올이 나를 보며 잘 반영했을 것이라며 내가 자신이 gua을 했을 때 그 자체가 행복하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체가 진짜 좋은 이름이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은 사실은 나은 말이지 않습니까? 나는 그런 것 같은데요. I think it fits me well. Because I'm enjoying more blessings than he did. How can I say that? In the time of Palm, he didn't even have really good ships. They didn't have trains. They didn't have planes. If at that time, in the Apostle Paul's time, if he wanted to come evangelize to Hawaii, how would he have done that? Probably at that time, if he had to take a ship to get here, it would have taken at least a year. But I got on a plane. I was here in eight hours. So am I enjoying more blessing than him or not? Pastor Roy, he said, whenever you pass Hawaii, we want you to stop. So I said, okay. This is such a blessing. That's why you have to be born in the right age. That's why you have to be born in the right age. I didn't know what I was doing. I didn't know what I was doing. I didn't know what I was doing. And one day, I found that the things that were happening in the Apostle Paul's life, these were happening in my life. I didn't know what I was doing. My ichibol. funk it was.